내가 사준 생선 둘이 말 놓으면 안 돼? 내가 둘이랑 야한 얘기 언제부터 시작했지? 미리 주는 생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아무 데도 다른 데 안 보고 지금 여기서 보자마자 산 건데 괜찮아? 응 만족하겠어? 이거 예전부터 생각할까 했었어 꼬레 근데 진짜 예뻐 그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저거 리본 안 묶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나 리본 묶는 거 이거 맨날 풀러줘 걸리적거리고 이게 조금 고객님 신으시다 보면 고객님 발이 좀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이거 굳이 안 빼시고 해만 이용하실 거예요 오 예뻐 요즘 날씨 너무 좋아 미쳤어 아 고생은 가기 전이네 골목에 있어 그럼 거기 언덕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도 돼 아 그래? 그래서 다행이야 저희 오늘 만났고요 로즈아 머리 색깔 바뀐 거 봐요 너랑 나랑 약간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머리색 처음 보지 않아요? 지금 저는 짜잔 짜잔 미리 생선을 사주고 스케줄 청담이 아닌 데일리 청담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 너 적응 안 돼 진짜 너랑 나랑 약간 바뀐 거 같아 지금 가볼까요? 어 날씨 봐 미쳤다 근데 너 자리가 훨씬 더 예뻐 그럴 거 같아 근데 지하가 와보자고 해서 온 앞자리 이름만 바뀐 데일리 청담이거든요 우리 어 괜찮은 거 같아 진짜 엄청 지하 취향이야 물론 제 취향이기도 한데 딱 지하가 오고 싶어 할만한 곳이야 그니까 그 그 뭐지 태워놓고 메이크업 좀 찍기에는 소니가 훨씬 낫고 브이로그용으로 찍을 거면 그 정도 태워놓고 아 어쩐지 소니가 손빨방이 잘 안 되더라고 어 진짜 힘들거든요 아 두 개 다 쓰고 있는데 어 근데 샀다면 소니가 더 잘 잡는 거 같아 아 아 머리 마세들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꼼짝냄고 이랬어 응 이게 유지기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빠지면 새색같이 된다는 거야 새색이 아닌데 아 나 너 아니 나 뭐 어떻게 했는지 알 거 같아 내가 머리를 많이 염색을 해본 사람으로써 새색빛이 아니라 카키빛 될 거 같아 어 그렇게 될 거 같아 응 오늘은 기피코 둘이서 셀카를 쓸 거야 화장도 하고 왔고 어? 화장해 그러니까 머리도 감고 화장도 했는데 그럼 이럴 때 사진 찍어야지 맞아 우리 둘이 찍는 사진도 그렇게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데 사진 같이 안 찍고 찍어봤자 마스크 끼고 있는 사진이고 오늘도 찍어야겠다 야 이거 너 알겠어 알겠어 내가 사준 생선 있어봐 사진도 찍어줄게 잠깐만 음식이 나왔고요 플레이팅 예쁘네 먹어볼까? 거의 안 먹은 밥 왜냐면 맛이 없기 때문에 저희 딴 데로 옮기려고요 어떻게든 사진을 찍어보겠다는 우리 둘이 스케줄 상담에 다시 왔지요 왜냐면 거기 음식이 너무 맛없었대 여기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진짜 머리 세이크하네 근데 화면에서 내 모습이 적응이 안 돼 백설곤주님이세요 엄청 세이크하거든요 언니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냐 왜 그러게나 말이다 제 입꼬리가 왜 올라갈까요 저번이랑 너무 반대 아니야? 저번에 언니 빡쳐서 주문하신 건 카페 카페 아이스탕 버터 간다고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날씨가 조금 춥다 봄에 한번 꽃세트에 오는 거 딱 그 시즌인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추워갖고 안에 니트 입고 가죽 자켓 입고 오늘 저의 ODD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어봤어요 저는 오늘 즈아랑 같이 기우네를 갈 거예요 근데 기우네? 기우쌤 기우쌤네를 갈 건데 머리하러 가느냐? 머리가 아니라 아니 기우가 막걸리바를 오픈을 했어요 막걸리바? 응 미용사님께서 막걸리바를 아무튼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막걸리바 가오픈 날이여갖고 거기 이제 놀러 갈라고 즈아랑 같이 택시 잡았음께 한번 얼마나 잘 해놨는지 한번 가서 보자 제가 먼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 뭐라고? 맛먹음 해내야지 그리고 일을 저질르셨네요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요? 네 뭐라고 소개해야돼? 님이 사장님인데 어? 저희는 그냥 막걸리집 막걸리집인데 너무 막걸리스럽지 않은 맛 뭐라고 씩 먹고 이거 보세요 멸균 바장을 같이 막걸리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막걸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막걸리 오호 근데 너 원래 막걸리 좋아했나?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닌데 나 이거 동업인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막걸리과에선 8년이 됐거든 그 막걸리집에서 먹는 걸 좋아했어 왠지 조금 편집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대요 자를 게 없을 텐데 그렇대요 음식이 얼마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보겠어요 내가 술을 잘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내가 잘 먹는 게 막걸리란 말이야 진짜로? 오늘 기어서 가봐 근데 여기 진짜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 잘했네 아니 기우가 이거 할 때부터 조금 조금씩 저한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외관이 나는 마음에 들어 맞아 나도 외관 어 외관이 딱 진짜 눈에 한눈에 들어와 밤에 어두워졌을 때 한 번 봐봐 느낌 한 번 봐봐 밤이 훨씬 예뻐 아직 지하가 오기 전인데 음식이 먼저 나왔어요 나 먼저 먹으려고 야 지하야 빨리 와라 제발 저 먼저 너무 배가 고파서 먼저 시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응 오셨네요 아 너무 어색해 둘이 제발 친해지길 바래 감사합니다 나 너무 심심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지롱 진짜 젖은 냄새 로자와 기우와 친해지기 프로젝트를 한 번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원래 감자전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어 어 그래? 어 나왔다 이거 어디다 안두지?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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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쌀이래요 한 번 마셔보겠어 아이씨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나네 왜 그래도 한 3kg 빠졌다면서 근데 그게 어디서 빠진건지를 모르겠어 얼굴 이것도 그대로고 어디서 빠진건지 모르겠네 미스테리아 한 번 석류부터 조금씩 마셔볼까 아 유자 나 유자 좋아해 야 석류 맛있다 야 석류 맛있다 음 맛있는데? 위험합니다 술이 맛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여기 인사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둘이 친해져라 친해 아니 근데 웃긴게 그때 다이아 페스티벌 때 끝나고 새벽까지 있었던 멤버가 이렇게 셋이잖아 맞아맞아 근데 내가 그날 기억을 기억 진짜 기억 안 나요? 얘 뻥이야 기억 다 나 하나도 안 나는 거 아닌데 그때 그 분위기랑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나 웃기지마 노래방 영상 있다고? 어? 어 있어 그 그 오키도키와 그것들 이거 진짜 옛날 분에 다 있어 그거 나한테 좀 보여주라 안 돼 너 부른 게 우리 음식점 하나 더 추천해주면 안 돼? 내가 추천을 안 하기로 했어 이쪽에 피드백 받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떡볶이 톡 모짜러 통합 프림치즈 쌀떡 이거 먹어볼래? 떡볶이에 뭐가 많이 왜? 쌀쪄서? 녹으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없어 그나마 안 찌는 거 떡볶이는 진짜 안돼 떡볶이 라면,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안 먹기로 결심 야 토마토는 너무 했잖아 아니 토마토 말고 다른 거 떡볶이 빼고 떡볶이 빼고 나이가 드신 거 같기도 한데 나는 안 바뀌던데 나이 탓 하지 말자 좋겠다 이 유자가 뭐예요? 유자가 둘이 말 놓으면 안 돼? 유자가 뭐야? 해봐 이거야? 빨리 아 빨리 유자가 뭐야? 해봐 이 뭐라고? 이거야 근데 나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보다 한 살 어린 거잖아 그럼 나보다 세 살 많은 거잖아 나한테는 말 놓는데 몇 년생 구삼이요 나랑 세상 시간 있는 세상 구삼이야 다시 해봐 빨리 이게 유자 아 이게 유자 딱 이 순서야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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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 맛있다 맛있다 이거 홍거도 맛있어 음료수 같은데? 큰일났네 많이 마시고 취하지마 뭐가지고 취하지마 뭐야 취하면 비유가 데려다줘? 그럴 거 아니잖아 누나가 챙겨야지 아니 나도 취하면은 경찰 불러야지 경찰 불러야지 그래서 우리 뭐 시키기로 한 거야? 몰라 알아서 시켜봐 파보쌈 나 근데 보쌈 별로야? 보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떡볶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시켜 오늘 먹고 싶어 떡볶이 되게 특이하다 떡볶이 떡이 겁나 커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먹을 거야? 먹어봐 맛있네 맛있네 이 집 좀 잘하네요 아니 떡볶이 떡이 가위로 잘라먹었네 떡볶이 떡이 엄청 커 야 근데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참느냐 나도 진짜 이거 바꿀 때 됐나봐 심각한데? 맛있어 이거는 약간 그 크림치는가 보구나 응 근데 아까 떡볶이 안 먹는다고 하면서 치고 지금 너무 열심히 근데 맛있어 얘가 아까 아니 떡볶이 안 먹는 사람 앉혀놓고 누나면서 떡볶이 다 먹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니 맛있어 너무 열심히 먹겠네? 감사합니다 난 잘 알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응 아니 뭐 겁나 웃기게 막 그 사람 물어봤잖아 근데 누나 쳐다보면서 어 괜찮아? 나 안 쳐다보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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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쳐다보면서 어 괜찮아? 아니야 진짜 지하 친해지면은 진짜 재밌는 애거든? 제발 친해지길 바래 우리 그때 촬영할 때 만났는데 맞아 거의 초면인 것처럼 있었어 그러니까 지하는 낯을 진짜 가리고 너는 낯 가리는 사람의 낯 가리잖아 나는 원래 선수자분 낯을 가리는데 미용하면서 그게 좀 나왔던 거죠 아니 근데 사람들 다 원래 나 가리지 않아? 처음 보는 게 난 다 안 가려 나 생각하면 나 언니 만났을 때 나도 안 가린 거 같은데 그 전에 너랑 나랑 엑산에서 엑산에서 상으로는 몇 번 이렇게 막 1통이 있었지 그래서 그러면? 팽팽이 있었지 나 누구보다 열심히 먹고 있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나 막걸리를 안 마신다 지금 원래 술이랑 암수랑 같이 생각해보면 지금 체내에 흡수되는 칼로리가 배로 늘어났잖아 햄버거 먹으면서 제로 콜라먹는 느낌 그냥 오늘까지 먹어 서비스를 주셨네요 요거트가 뿌려진 토마토 올리부디 올리부디 살 뺀다고 했지만 여기 있는 거 지금 이만큼 비워졌거든요 아가리오타라고 하지 아가리오타라고 하지 아가리오타라고 됐어 막걸리 맛있어 나도 먹어봐야지 나 약간 올라와 약간 진짜? 좋겠다 그게 좋은 거야? 난 더 잘 먹고 싶은데 더 많이 마시고 술 잘 술 조금에 치워 놓은 게 좋은 거지 나는 로즈아 입맛을 알아 너무 장난치면 안 돼 음식에 맞아 정직하게 뭐가 뭔지 알다가 나는 로즈아 너무 잘 알아 근데 나는 좀 아니 도전정신이 방해 장난치고 기교부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응 저는 음식을 음식에 대한 도전정신이 되게 강해서 도전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있으면 무조건 시켜 먹거든요 근데 지아는 안 돼 절대 나는 거 너무 맛있다 그래? 지금 이것도 다 발라지고 있어 진짜 싫어 야 그렇게 한다고 발라지냐 그게? 아 빨라져 왜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바빠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재현아? 너무 만족스러운 순간이야 아직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누룽지 이거 모실래 짠 아 무슨 거 입지라고 했는데 그냥 말하면 안 돼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아니 뭔데? 살이 노잼인데 지금 이 분위기에 말하면 막 이런 얘기 야한 드림 아니고? 야한 드림 아니야 야한 거 정말 좋아해 그니까 야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나이가 33산데 보이소 언니 손숱이야? 넌 조용히 좀 해봐 난 15살때부터 좋아했어 그래 나도 그랬던 거 같아 그때면 너는 제일 나이지 진짜 밑에 떴지 나 사실 초등학교 때 떴고 그래 채팅 때는 떴지 그래 난 초등학교 때 떴 잘했어 그래서 기우가 지금 이렇구나 응 이렇게 컸어 뭐가 그렇게 컸어? 망할 망할 괜찮은데? 뭐가 괜찮은데? 그래서 망했어 상당히 튼닝 텐션이 있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내가 기우랑 야한 얘기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지? 사무실 작업합니다 그게 거의 처음 너랑 나랑 그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서 얘기하는 그거 아니냐? 진짜 웃긴 게 나한테 책을 추천해줬어 아 그 그레이 운 자꾸 얘한테 추천해 나한테도 맨날 기가 되도록 추천해 그거 근데 다음날 인스타에 베르나르베르베르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고 인스타에 올리더라고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추천하는 그 자리에서 얘 태평에서 주문했어 너 이거 샀잖아 샀잖아 샀는데 아직 안 입었어 나 약간 올라와 진짜 마셔도 되겠어 언니? 응 아니 우리 저번에 나 유경이랑 술 먹는데 응 유경이랑 술 먹다가 어 저 약간 달아오르는 거 같아요 언니 뭔데로 달아오르시네 기분 더러워 나 지금 달아오르는 거 같아 지금 기우가 피드백을 익명호를 살벌하게 써서 여기에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응 근데 솔직히 나는 나는 다 만족스러웠는데 진심? 절대 익명이 아니야 절대 익명이지만 절대 익명이 아니야 이렇게 떴어요 집에 가기 싫어 나도 근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약간 취했는데 오 나 빨간 거 보여 우와 우와 여러분 저 여기 빨간 거 우와 진짜 빨개 지금 밤에 찍어야지 예쁘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되게 센스 있지 않아요? 간판? 저 간판을 그림자로 처리를 했어 밤에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깔끔하게 잘했죠? 그리고 이 지붕 느낌도 되게 잘한 거 같아 그리고 되게 뭔가 좀 힙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막걸리 막걸리 바 같다고 해야 되나? 놀러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놀러 오세요 진짜 음식도 맛있고 술도 진짜 맛있고 제가 진짜 웬만하면은 술 잘 못하는데 여기 막걸리 등 되게 맛있어 그래서 술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운의 눅 막걸리 바에 가 오픈에 와서 좀 재밌게 놀아봤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또 올게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오픈이라고? 4월 몇일부터 오픈이라고 그랬지? 4월 22일부터 정식 오픈이래요 여러분 4월 22일부터 정식 오픈이래요 여러분 여기 눅 많이 와주세요 지금까지 용사중의 용사비 용사 기호쌤이었습니다 오빠용 아주 고마워 3d . 5회가 사진 찍고 쫓아졌습니다 홍고 societ전 10.4 위에 7.5 12.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